짧은 영상입니다. 보지 말아야 할 거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. 원래 깜빡깜빡한 건데 실제로 안 깜빡깜빡거리는데 프레임 때문에 올리면 깜빡깜빡 돼 보이네요. 스타트 다 준비했고요. 안쪽 내용은 저번에 생방송으로 보이는데 다 아실 거예요. 여러분들 다 안 빠지고 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. 스타트 걸겠습니다. 시동! 자 김기사 어? 불이 켜야 돼? 켤 거예요? 네, 켜주세요. 아, 좋습니다. 브레이크! 브레이크! 자, 이 정도 1분 영상 있습니다. 더 보고 싶죠! 자 오른쪽 하파 왼쪽 하파파 그 다음에 오른쪽 하파파 자 바로 이 차에요 지금 브랑코도 해야 돼요 일단 티아리스포가 원조니까요 그리고 하는 낮에도 괜찮은데